안녕하세요. HVM이죠. 1일차 경쟁일입니다. 19일, 20일 수요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금요일은 이노스페이스죠. NH투자증권이고, 환불 4일이고, 최소 10주입니다. 1만 8천원, 432억이고, 1일차 청약건수 15만 6천건 들어왔고요. 균등은 1.9일이고, 일반경쟁률 30, 비례 60, 비례한주 54만 9천원, 1,622억 들어왔습니다. 상장일 6월 28일이고, 대출기간 4일이고요. 최소 경쟁은 엘제고, 나무맨버스는 무료인데,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다 있을 테고요. 시가총액은 국가기준으로 2,143억이고, 유통비율은 좀 많은 편이죠. 스웨이츠 하객은 얼마 없고, 최종을 예상하면은, 최종 45만건 청약 예상되고요. 균등은 0.67주, 67% 확률로 한 조씩 받는 거고, 비례경쟁률은 한 2천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5.4조, 5조 중반 정도 예상이 되고요. 비례한주는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면 1억 청약하면은, 5주 또는 운이 좋으면 6주 배정인데, 5주, 6주, 5주라고 하면은, 9만원 정도 배정되는 거죠. 오늘, 네, 어, 하객 같은 경우에는 4만 2천원, 1억당한 6주 정도 배정이 예상되는데, 딱 2배 정도 나온다는 거죠. 뭐, 이 정도 언저리에서 배정이 예상됩니다. 이게 함불일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 어, 네, 일단은 뭐, 이게, 공모 배정규모가 432억이다 보니까, 하이젠한 250억보다는, 2배보다는 아니래도, 조금 많은 편이죠. 1억당 9만원 배정이고, 어, 네, 파킹통장 4일이니까, 4만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은, 9분의 4조. 공모가 대비해서, 45%, 그냥 50% 오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한 2만 7천원 위가 비례했을 때, 네, 익절라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쓰면은 3만 6천원이 되어야 되겠죠. 네, 많이 받는 게, 많이 받은 거를 수익을 내야 되는데, 네, 영상이 도움이 돼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